언론을 주목시키는 성분, 현대과학으로 세상이 밝혀지다. 작지만 강력한 고대작물, 테프. 에티오피아 스포츠 선수들도 먹은 일명 신의 국물. 영국 유명 언론지의 집중 보도, 놀라운 슈퍼푸드.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작물 중 하나, 헐리우드 여신이라 불리는 스타의 워너비 푸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폭발적 관심, 감탄의 국물, 테프. 칼슘 함유량, 기노아의 약 383%.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 함유량. 비타민까지 함유된 테프. 씨는 거칠을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먹어 영양이 그대로. 풍부한 칼슘으로 어린이는 물론 여성들에게도 거친 식감 없이 맛있게. 특유의 냄새 없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에도 작지만 강력한 국물. 구대작물 테프. 구대작물 테프. 도와드리AK 금융